간절했던 맘매여행,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. 페루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에어밴비 아저씨가 마중을 나와있네요. 우리는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에어밴비로 가고 있습니다. 조금 피곤한 몸을 일박하고 마주비트로 가기 위해서 퀴즈코에 갈 예정입니다. 오늘 아침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공항건소에 있는 에어밴비에서 일박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저씨에게 안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. 조금 소통이 어려워서 바로 이야기한 이 아저씨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아, 아저씨를, 그 아저씨는, 그 아저씨는 안전하다고 합니다. 그 아저씨는 안전하네요. 알겠습니다. 이 People really looks like the tourist yeah If you, for example, if you are a tourist People maybe look good at you because you are different so but in this area bad people there are not too many yeah no,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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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it depends you like it 이ip이 이 Instead, 이ip이 이ip이 공점이 있어요. 이ip이 지금 보좌하고 있어요. 이제 길게 그냥 뭐예요. 공도 komun골들이 Vegetable 물에 비되면 공도 마시는 분들, 그냥 먹으러 가수 있어요. 그냥 먹으러 가수 있어요. 우와! 또 한 가지 다른 건 úa이공한 그리스도 와.. 통계가 보이나 있어요?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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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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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